한국노래장의 출력이 있는 가수 우리 박수정 양을 초대하겠습니다. 가수 될래요? 좋아요. 우리 박수정 양, 그럼 박수 한번 부탁드릴까요? 박수정!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수들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신인축조 가수 박수정 양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더운 날씨로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시니까 같이 함께 따라 불러주시고 춤도 추시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 노래 가수들 예요 틀려드리게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음악 볼륨 올려주세요. 음악 볼륨 올려주세요. 음악 볼륨 올려주세요. 사흘 가서 노래하는 가수들 있다고 스무 살이 서울로 왔네 사랑을 담아 인생을 담아 노래하는 가수들래요 노래하는 가수들래요 노래하는 가수들래요 성성에서 고향으로 돌아가야지 부모님께 교도할래요 틀미스 틀리듬을 찬찬찬찬 사랑을 담아 믿음이 찬찬찬 사랑을 담아 인생을 담아 노래하는 가수들래요 노래하는 가수들래요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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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 볼륨 올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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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렸을 때 노래자랑 사랑을 담아 느리는 운할머니 추워하셨네 음악 볼륨 올려주세요. 음악 볼륨 올려주세요. 사랑하고 이별하고 다시 만나고 노래 속에 인생을 담아 드레스텔 리듬은 짠짠짠 사랑과 리듬은 짠짠짠 사랑을 담아 인생을 담아 노래하는 가수 될래요 둘이서 틀린 리듬은 짠짠짠 사랑과 리듬은 짠짠짠 사랑을 담아 인생을 담아 노래하는 가수 될래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흥도 많으시고 정말 신나신 것 같은데요 마지막 곡으로 내 나이가 어때서 준비했으니까 같이 함께 해주세요 지금까지 박수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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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